삼성전자가 이번 풀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의 유럽 출하량이 전작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2 개막에 앞서 현지시간 1일 삼성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의 유럽 초기 판매량이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영국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36개국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신작 판매가 유럽 시장에서도 순조롭게 출발했다며 올해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폴더블 대중화에도 보다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.